자 증가 감소 연산자 굉장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언어에는 없어진 연산자입니다 야 이게 뭐야 예전에 이제 처음에 C 언어 배울 때 이걸로 굉장히 장난 많이 치죠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 앱 개발한 Swift라는 이런 언어에서는 야 이거 뭐야 굉장히 짜증나네 라고 해서 없애봤어요 최근 Swift 문법에서는 이제 대부분 아직 가지고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를 2번 하게 되면 이만큼 증가한다는 거구요 마이너스를 2번 쓰면 1만큼 감소시킨다는 거에요 자 우리가 C 언어가 있고 C++ 언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 언어에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하나 추가된 게 클래스고 굉장히 문법이 많죠 객체지약 문법인데요 다음 학기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는 P 연산자의 좌측이나 우측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A라는 변수를 하나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 A 앞에다도 쓸 수 있고 뒤에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으면 전치 전위 영어로는 프리픽스 연산자라고 하고요 변수 뒤에다 쓰게 되면 후치 후위 퍼스트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앞뒤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전치우치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를 1 증가시킨 후에 수식을 평가하라 그런거에요 자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A를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난 다음에 다른 연산을 한다는 거구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앞에 있으면 먼저 하라는 얘기에요 A를 먼저 일 감소시킨 다음에 다른 일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요 A를 뭐 다른걸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 증가시켜라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일 감소시켜라는 거구요 특이하게 얘네들은 후치냐 전치냐에 따라서 후치 뒤에 있는 후치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좀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후치 전치가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후치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까지 따지면서 프로그래밍 할 정도의 논리를 구성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AB는 10 이구요 CD는 20 입니다 여기 변수가 있구요 자 여기 지금 전치 뿔뿔 연산자가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A를 이렇게 AP에다가 넣으라는 게 아니고 A를 먼저 증가시켜라 그러면 A가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AP에다가 넣어라 이런 거예요 뿔뿔은 먼저 해라 이런 얘기 먼저 이게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면 A랑 AP랑 둘 다 11이 나와요 출력해 보면 자 두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번에는 이제 후치죠 후치 후치 후치기에 대한 후치가 되면 일단은 대입이 먼저 일어나요 이번에는 그래서 BP에는 BP에는 10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대입이 된 다음에 B의 값이 하나 증가해서 11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할 거냐 먼저 증가를 시킬 거냐 아니면 먼저 다른 거 하고서 제일 마지막에 증가를 시킬 거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C 같은 경우에도 하나 감소시켜라 C가 20인데 먼저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19가 되구요 걔를 저장하니까 둘 다 19가 돼요 자 근데 요번에 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먼저 대입을 해요 현재 D가 20이잖아요 그래서 20이 대입이 되고 D는 하나 감소가 돼서 DM은 20이지만 D는 19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치냐 후치냐에 따라서 이게 먼저 하느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구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D와 DM을 출력을 해보면 아 여기 출력을 했구요 자 이제 요렇게 할 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DM이 20이거든요 20인데 프린트 F문 안에다가 요렇게 넣어놨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후치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 F문까지 다 실행을 해요 그래서 현재 DM값을 요렇게 찍어서 20이 남아요 자 이렇게 프린트 F문까지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DM값이 하나가 증가돼서 찍을 때는 찍을 때는 DM은 21이지만 찍고 나서는 DM은 21이 돼요 21 특이하죠 자 그렇게 해서 찍으면 DM은 21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이제 DM이 21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기 지난 다음에는 자 요번에는 뿔뿔 DM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전치가 되면 제일 먼저예요 일단 요기에서 현재 21이었던 게 하나 증가해서 22가 되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22가 나오는 거죠 아 조금 어렵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뿔뿔이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에 앞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연산을 해요 제일 먼저 더하기나 1 증가나 1 감소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연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나머지 다 하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 나머지 다 여기 대입한 거고 여긴 프린트 F문 출력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증가나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증가 감소 연산자를 막 섞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컴파일러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무슨 뿔뿔 A 빼기 뿔뿔 A 더하기 뭐 A 뿔뿔 막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쭉 누렸으면요 컴파일러마다 헷갈려요 컴파일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용하면 안 돼요 이 뿔뿔 연산자는 어쨌든 요즘 프로그램 추세는 쉽고 딱 깔끔해야 되지 이렇게 막 따져봐야 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 변수 변수 A 값을 1 증가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A 뿔뿔 뿔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줄 단독으로 쓰면 똑같은 의미에요 얘는 얘는 어디 이제 문법 중에 같은 문장 중에 쓰인다 그러면 먼저 할래 나중에 할래 이런 차이지만 그냥 단독으로 쓰이면 어차피 이거 한 줄 끝나고 나면 A 값은 하나 증가되어 있고 얘도 하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각각 쓴다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에요 얘네들이 아까처럼 프린트문이라든지 프린트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입에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다른 거지만 대입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다른 거지만 그냥 단독으로 쓴다 그러면 똑같은 문장입니다 얘도 똑같구요 아까 여기 같으면 없애버리고 앞으로 당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C나 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 봐라 A 값을 하나 증가시켜 봐라 그럼 네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ίας